별이 빛나는 밤의 50주년 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의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데뷔하고 첫 라디오가 사실 별밤이었거든요 7분 초대석에서 효린 언니랑 스탠드업 폴럽을 불렀던 게 벌써 8년 전이네요 일단 벌써 그렇게 됐는데 별이 빛나는 밤의 50주년이 됐다고 하니까 정말 오래됐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산대 씨가 지금 라디오 DJ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시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잘하셔서 자리를 잘 지켜주세요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음악도 많이 틀어주시고 저도 꼭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